2024년 3월 27일 하츠보씨 학원 3번째 홈룸 시간 오늘은 이 아이돌의 정보가 해금이 되었습니다. 옆 사무소에 귀여운 친구가 떠오르는 이 소녀의 이름은 신호사와 히로 하츠보씨 학원 아이돌과 1학년 2반 나이는 15세 출신지 악기타연 취미 서투른 분야에 도전하는 것 간역신물을 키우는 것 특히 학업 전반 물리 수학 퍼즐 신비한 분위기의 천재소녀 간단하고 따분할 일상을 싫어하며 서투른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하츠보씨 학원에 입학했다 괴롭고 힘든 레슨이나 잘 안 풀리는 것을 기뻐하는 개자 아이돌을 지향한 이유는 가장 잘 안 맞는 일 같아서 평가 14살에 대학을 졸업한 천재소녀 상세한 경력은 별도 표기 입학시험은 필기 만점, 실기 0점 학원장 면접 평가는 우수하다고 한다 총만 봤던 미래를 버리고 아이돌을 목표한 이유는 불명 14살의 나이에 대학까지 졸업한 서부 결제에 흔히 나오는 월반 캐릭터 특기부터 학업 전반의 물리, 수학이 입학시험 만점자라는 것에서 이과의 뇌와 엄청난 두뇌를 가진 천재라는 캐릭터성을 강하게 어필하며 등장하였습니다 사키 역시 재능이 있는 천재라는 설정이 있지만 사키는 아이돌로서의 재능 히로는 지능적인 천재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 서투른 분야에 도전하는 도전심까지 이렇게만 보면 네지컬 천재가 아이돌이라는 세계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개자 같은 설정이지만 역시 학업마스, 이 아이돌 쉽지 않습니다 프로필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돌이 된 이유는 아이돌은 나랑 가장 잘 안 맞는 일 같아서 즉 아이돌은 본인하고 어울리지 않기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진짜 존재할 수 없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설정에서 엿볼 수 있는데 PV 영상에서 그녀의 대사에서 유추하면 그녀는 천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의 장래를 기대하고 있기에 그것의 한멸감을 느끼고 질리게 되었으며 아이돌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해보기로 했다 즉 기분전환에 가까운 이유로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 그녀의 스테이터스를 보면 공부 빼면 전부 최악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끝에 말하길 아이돌은 꿈이 아닌 그저 취미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다지 진지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도피처를 생각하고 있지만 취미에 적힌 서투른 것에 도전하는 것과 괴롭고 힘든 레슨이나 잘 안 풀리는 것을 기뻐하는 개자라는 설정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성장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후에 가서 취미였던 아이돌 지금은 즐거워 같은 식으로 성장하는 서설을 보여줄 수 있기에 기대가 되는 부분 PV 마지막에 푸르소는 신기해 언제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는 대사에서 현재 공개된 멤버 중 가장 그를 의지하고 있는 포지션이며 그로 인해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녀는 심각한 저질 체력의 소유자 필기는 만점이지만 실기는 0점 거기다 본인이 말하길 심각한 운동 부족으로 체력도 근육도 없는 그야말로 최악체 아이돌의 아짜도 해본 적이 없기에 보컬도 최악 즉 머리만 좋지 예체는 깡의 저질 체력 진짜 장근육 없이 뼈밖에 보이지 않고 금방 쓰러지는 모습은 그녀의 프루스 난이도는 상상을 초과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담당 성우님으로는 카우무라 레이나시로 1월 6일생 오사크부 출신으로 아임 엔터프라이즈 소속이십니다 일본 네레이션 연기연구소 수료 후 21년도부터 아임과 계약을 하여 활동을 시작 지금까지 공개된 성우 멤버 중에서 가장 경력이 적으며 게임 시리즈도 학원마스가 처음 단양만 오가다 22년도 즉 학원마스에서 성우를 뽑는 기간 중 첫 주역으로 뽑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다섯번째 신비한 멤버가 공개되었습니다 재능적 천재지만 육체는 깡 서버컬처의 천재들이 항상 느끼는 주위의 기대와 칭찬에 질려버린 흔한 설정이지만 도선심이 강하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즐기는 겟자 정말 천재라는 설정답네요 복사벌 학원 학원 아멘